여름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시원한 건강 음식 7가지 알려드릴게요. 생생정보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째, 오이냉국. 새콤한 식초가 들어간 오이냉국은 독소 배출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열량이 낮고 비타민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 먹으면 탈수로 인한 탈진을 막아줍니다. 둘째, 콩국수. 리놀렌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콩국수는 더위로 몸이 축 처지고 힘들 때 먹으면 기력을 팔팔하게 올려줍니다. 셋째, 열무김치. 더운 한낮에는 양푼에 열무를 넣고 열무비빔밥이나 열무비빔국수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열무는 베타카로틴과 섬유질이 풍부해 체온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넷째, 메밀국수. 시원한 메밀국수도 꼭 드세요. 메밀은 몸에 쌓인 열기를 배출해 체온을 낮춰주고 시원한 청량감으로 입맛을 돋아줍니다. 다섯째, 냉면. 냉면에 들어가는 식초, 마늘, 생강, 얼음은 폭염으로 오른 열을 내려주어 무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줍니다. 여섯째, 수박. 수박은 동의보감에서 갈증과 독을 없애준다고 할 만큼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고 독소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풍부한 시트룰리는 인유작용과 함께 염분을 빼줘 붓기 제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일곱째, 삼계탕. 더위로 지치고 기력이 없다면 삼계탕을 드셔보세요. 닭고기의 단백질과 인삼, 마늘, 찹쌀과 각종 한약재들이 기력을 쏙쏙 올려줍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음식 드시고 폭염을 한방에 날려보세요.